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10페이지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요약지 구성에 대한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 이게 이제 기본서 과정을 한번 접하시고 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압축이 될 수 있지 점핑해서 이쪽으로만 들어와서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그러면 약간 힘에 붙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용어가 무슨 말인지를 좀 풀어서 들으셔야 되니까 이거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본 과정을 한번 쭉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 반복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이제 이론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집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기본 이론에 대한 거를 문제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 가격 공시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이유는요 거기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의 적정 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과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시장의 적정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각종 조세라든가 또는 부담금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게 공시지가 제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의의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 교과서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정리해 드린 거 아시죠? 그래서 구성에서 보시게 되면 토지가 있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로 나눌 수 있고요 주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됐었을 때 단독이 표준하고 개별로 구별이 되지만 공동주택은 그냥 전수조사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사항은 기억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시 기준일 있죠? 이거는 1월 1일로 다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결정 공시일은 표준지는 2월 말 안에 우리가 해주면 되겠고요 5월 31일자고 4월 30일에 우리가 공시하도록 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린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국시국시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총장 그래서 우리가 개에 들어간 애들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거는 정책상에서도 인용이 되니까 또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신청을 할 수 있죠 이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이 결정 공시 주체계 하는 거고요 똑같다는 얘기죠 이신청 기간을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전부 30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우리가 이신청 기간을 30일 결정 공실부터 30일 그 다음에 답변은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토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표준지 공시가는 국장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시기준지는 1월 1일이고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10일을 거쳐서 공시 그러니까 2월 중이니까 2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 토지 중에서 표준지에 기준하게 되면 선정 기준이 있죠 선정 기준에서는 국공유지는 선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국공유지는 잡정지로 분리가 돼 있고 면적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표준지에 선정 기준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그냥 글자 제목 정도만 알아두시는 수준으로 그래서 지가의 대표성, 그죠? 그 다음에 토지 특성의 중형성 그 다음에 토지 용도의 안전성 그 다음에 토지 구별의 확정성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선정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에 대한 거기 보시면 조사평가 기준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여기서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실제 용도 기준평가예요 그래서 얘는 공시기준일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한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서는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상황이라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표현을 했었다는 얘기죠 낮의 상정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낮의 용어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야 되고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이것도 반영해서 평가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개발이익도 반영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공시기준일 현재 1월 1일 현재 그 개발에 대한 진척사항이 현실화 구체화되어 있을 때만 반영을 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사평가 기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꾸준지 나오는 것이 거기 보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번 들어가고요 단위 면접당 가격, 면접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지세가 있는데 여기서 지세만 표준지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리고 지리적 위치나 도로교통상황 국계법이라는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줄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시사항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성격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있죠 이것도 시험에서 또 공시사항도 당연히 출제했고요 그래서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 공시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서 개별적으로 토지 평가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를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에 대한 거 30일이라는 거 그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있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을 해서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얘가 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얘가 산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개별 공시가가 되겠죠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개발부담금의 부과라든가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얘는 시, 군,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예요 표준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고요 얘는 그러니까 다 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별 공시가에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또 활용이 됐던 거고요 시험상에서도 나왔더니 구별하시면 되는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따로 또 선정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농지보존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있죠 그러니까 국공유주의 경우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 명시가 출제했던 거예요 다음 중에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애가 누구냐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해서 4개의 지문을 주고 이렇게 3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만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문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도 개별 공시가를 산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의 공시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라고 했을 때요 거기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의 7월 1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잖아요 근데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이 5월 31일이라고요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2신청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끝나고 7월 1일날에 다시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는 7월 1일에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날짜 이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시기준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는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개별 공시가의 용도라고 봤을 때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있죠 보이세, 과세 표준액을 결정할 때 개별 공시가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표준지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이고요 실제로 과세를 할 때는 개별 공시가를 통해서 산정한 걸로 과세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단독주택도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으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준주택이라는 것도 역시 국장이 우리가 선정하게 되겠고요 여기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애는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 21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것은 표준주택가격이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표준주택가격에 공시사항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시험상에서 활용한 선례가 있죠 집원가격, 대지면적미 형상, 용도연변조, 구조미 사용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청은 표준지 공시계의 교정이니까 역시 매출 30일 누구한테? 국장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주택가격도요 이 표준주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주택이고 과세를 할 때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이라고 또 있죠 그래서 개별주택은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서 4월 30일자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별주택가격의 공시효력이라는 게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고요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개별주택가격인 거예요 표준주택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216페이지 상단을 가게 되면 얘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변화가 있으면 얘는 6월 1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실이 언제냐면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이 신청기간이니까 끝나고 난 6월 1일자에 다시 결정공시한다 이런 요령으로 정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는 6월 1일이고 우리가 개별공시가는 7월 1일인데 그거를 바꿔서 한번 출제를 했던 설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우리가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동주택은 매월 4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을 보시게 되면 216표 쪽에 양가로 3번이죠 그래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주택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보실 거는 이 공동주택에 만약에 전세권이 있죠 이게 설정이 돼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준주택도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표준지 선정할 때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고 했죠 얘네도 만약에 전세권 등에 이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고거까지 그 다음에 이 신청도 역시 다 30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에 대한 거는요 이게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공장 등에서도 과세를 할 필요는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시험상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비주거용에 대한 거는요 왜 그러냐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이 있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있는데 역시 표준지니까 누가? 국장이 시장군수구청장, 국장이에요 이 신청도 똑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나온 선례는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상에서 뒤에 가면 문제로 확인하기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표준지 도로상은 공시사항이 포함이 된다 218페이지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도 언제든지 활용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3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지문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죠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 그런 게 틀린 거죠 공동주택은 전수조사죠 표준주택을 따로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의 활용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가격 공시 제도는요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의 법조문의 기초에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조문 등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만 할 수 있으시면 문제가 활용이 됐었을 때 우리가 답을 찾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기초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상에서 법조문을 하나 넣어드린 거는 이게 부동산원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동산원이라는 게 이게 한국감정원이었던 거죠 감정원이 이 법이 생기면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있죠? 주택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있잖아요 얘네 평가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원에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하고요 주택에 대한 거는 부동산원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명칭을 바꿔서 들어왔냐면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전세보증금 폭등하고 이랬을 때 주택 시장이 어떤 가격 정보나 이런 걸 또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기간을 만든다 이렇게 하다가 기존에 있던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림이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취지로 명칭을 바꿔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부동산원에도 보시게 되면 자본금은 500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옛날에 부동산 투자회사도 출발은 500억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원의 자본은 전부 다 뭐로 하냐면 주식으로 그렇게 해서 분할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업무에 대한 것까지는 구성이 돼 있었을 때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22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거기 13조죠 앞에 3이라는 숫자는 잘못 오타가 된 거고요 얘들도 차입을 할 수도 있고요 사체를 발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도 차입 및 사체 발행할 수 있죠 부동산원도 차입 및 사체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지문을 활용해서 부동산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다 그러면 틀이다는 얘기죠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체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에서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똑같아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왜냐하면 여기도 주식 발행하니까 얘들도 주식회사에 대한 성격을 띄고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개정이 작년 6월 9일 날 돼가지고 시행이 작년 12월 10일 자로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혹시 여기 할 때 지문 정도라도 활용하더라도 알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넣어드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 내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넣어드린 거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요약집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려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쭉 구성을 할 때 내가 이제는 순서대로 총로부터 항상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한 번 더 봐야 될 거니까 경제부터 볼 수도 있고 투자부터 볼 수도 있고 금융부터 볼 수도 있고 또는 평가부터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반드시 순서 입각해서 간다라면 사람이 또 지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라든가 요약집을 놓고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을 해서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 풀이할 때 연계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서 해둬야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약집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